쇼핑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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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가 망설수록 정리를 잘해 소기 안녕하십니까 1939년생 장 돌파리올시다 아이고 오래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하고 요즘에 이거 유튜브 유튜브 내 친구들도 참 많은데 이제 두 명 남았나? 나는 아직 팔팔해 이거는 내가 물처럼 마셔 이걸 마시면서 30년 씩 젊어진다 이건 21년 씩 젊어진다 이게 젊음의 상징이야 유학도 다녀오고 최초로 유학 갔다 왔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그냥 쨍쨍쨍쨍 명이 쨍쨍쨍 나는 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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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약 먹고 수술하고 이런 거 안 해 나랑 이야기만 해도 그냥 뭐 아픈데 싹 낫고 어? 힘든 거 싹 없어지고 사람들이 나를 부르는 게 명이 장동팔이다 장동팔이다 장돌팔이다 가만있어 봐 우리 저기 피디 양반도 어디 아픈 거 같은데 내가 진찰 좀 해줄게 내가 너 금방 죽어 내가 보면 알어 내가 너 나는 일반 손님들은 잘 안 받아 나는 이 의사들 의사들을 이해하는 의사 의사들을 고쳐주는 의사 의사들이 아프면 찾아오는 의사다 이거야 어? 자 그럼 뭐 오늘도 어떤 놈들이 올지 어? 납 명입니다 오늘 점심은 짜장면 그래 짜장면 시켜야 되겠다 짜장면 김 간호사 김 간호사 이간 이간 아이 간호사가 없어가지고 병원이 돌아가겠어? 자 우리 병원에서 간호사님을 모집합니다 스타가 되고 싶다 돈을 벌고 싶다 누구나 다 고전하십시오 에? 요즘에는 그거 알지? 저기 영상으로 영상 보내줘요